아 재밌습니다 오늘 처음 타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인사 좀 해주세요 처음 탔는데 무섭네요 어렵습니다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에 있어야 돼 오 잘했어 잘했어 이야 성우 성우 어땠어요? 너무 무서워 엄청 튕기는데요? 네 튕기죠 오 잘한다 나 여기 처음에 못내려왔는데 너도 내려오네 진짜 잘한다 미치겠다 동호야 한번만 더 해봐 왜? 무서운데? 동호는 내려왔어 둘러선거 했어요 지금 형 형 형 한번에 타고 내려야돼 타고 타고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안되게 아 초복 안아 초복 안아 아 괜히 데리고 왔어 이 새끼 아 나온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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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지기 싫어가지고 일단 멈췄어요 일단 아 아 아 자전거에 대해 신뢰를 잃었습니다. 아 아 아 좋지 딱 먹고 이걸 먹어야 돼 다리바리 이거 하나씩 먹어 이거 하나씩 갖고 야 형님 진짜 우리 사진도 보내줘 형님 이거 한거 먹어 네 으 그 예 으 으 야 근데 너 니는 뭐 3분? 3분 몇초라고? 아니 아니 이 친구가 사이클해서 남산 1등이야 보니까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 3분 정확하게 3분 몇초야 그게? 3분 59초? 이야 그냥 운석히 찍혔어요 진짜?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4분 때는 계속 나오는데 3분은 여기 5분 때라고 그때 여기 자전거 안 사는 친구 있는데 자기가 남산 5분로라고 자랑하는 친구인 것 같애 아 진짜요? 향기욕 한 번 하러 가야겠네 엔진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우와 미끄러워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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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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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지금 신경판이 라이딩 하다가 잠깐 만났습니다. 우연이 엄청 좋네요.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